도원구 상계동네 도원구 상계동네 도원구 상계동네 블루스 하모니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동네 이름들이 나오고 창동도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저 처음 와 봤거든요 근데 여기 근처밖에 안 가봤지만 서울에 진짜 동네 많잖아요 못들어 본 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몇 군데 살아봤던 동네 저 들어간 판득현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형입니다 박형은 도원구 상계동에서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여름 경기도 안성 내비에서 우리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300에 30으로 신월동네 가보니 동네 옥상을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못 보십네 300에 30으로 높은 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금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싶네 오싶네 내 집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수영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오늘밤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요 평양냉면 먹고싶네 저 부촌이의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평생 살고싶네 평양냉면 먹고싶네 먹고싶네 예 고맙습니다